이한 스티븐슨 연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한 스티븐슨의 연구를 쭉 봐왔는데요 오늘은 이한 스티븐슨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 학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가 가볍게 걸려서 콧소리가 많이 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스티븐슨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한 스티븐슨이 제시하는 사례 가운데서 이 사례는 완전한 환생 사례다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조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이한 스티븐슨이 제시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건데 다른 데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가니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쭉 조사해 봤더니 이한 스티븐슨이 생전에 했던 강의에서 했던 걸 제가 적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늙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 다음 생에 자기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은지를 예언하는 것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다음 생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미래의 엄마가 될 사람이 그런 소식을 전하는 해당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꿈에 내가 당신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리는 꿈을 꾼다 이런 꿈을 꾸는 게 많은 것은 아니고 약 22% 정도의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생에 죽은 사람의 상처 부위에 상하는 반점이나 선천적 장애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구리를 칼로 찔려서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 그 다음 생에 여기 반점이 생기는 이런 거 또 일을 하다가 커터기의 손가락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면 요번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장애가 된 상태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이 얘기하던 겁니다 환생한 사람이 전생과 관계된 사람과 장소 그 다음에 자신이 그때 겪었던 사건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어디 시에 있는 누군데 어디인데 거기에는 나의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한 스티븐슨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살해를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몇 년 만에 그 마을에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발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죽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살인자가 옆에 살고 있었어요 또 전생의 살인자가 그 살인자가 사과하러 오겠다고 그랬더니 애가 조그만 애가 필요 없다 나는 복수하겠다 정말 이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웃지 못할 그런 사례가 스티븐슨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은 전생의 인격 전생의 그 사람이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행동이나 태도 그런 걸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포증 특별히 가령 물에 대한 공포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영장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전생의 물과 관계돼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가 있고 또 도착증 어떤 것에 너무 편집적으로 집착하는 것 말이죠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이것도 전생에 정말 술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는 스티븐슨 책에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아이 때부터 막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담배도 막 어른처럼 피우고 말이죠 아이 때 아주 싫어한 것이라든가 세상에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보이면 전생에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그대로 너무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일본 병사였는데 이번 생에 미얀마니로 다시 태어난 것 이거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스티븐슨의 용어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스티븐슨은 평생 40년 동안 환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객관적인 용어를 쓰려고 제가 대신 용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영혼 보통 영어로는 soul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너무 그게 spirit soul이라는 단어에 그 함축된 함유된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객관적인 용어로 discarnate personality 육신이 없는 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전생에 그 사람 전생의 인격 전생에 살았던 나 그걸 previous personality 뭐 굉장히 뭐 잠깐 객관적으로 들리죠 그런 걸 좋아해요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영계도 영혼들의 세계 보통 영어로는 영계를 spirit world라고 그러거든요 spirit world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mental space 심적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게 그 전생의 정보가 다음 생으로 전달되는 거 네 이게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그 전생의 여러 그 정보 카르마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게 다음 생으로 전달되는 운반체를 스티븐스는 intermediate vehicle 중간 운송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그 학수적인 학수적인 냄새가 나죠 이게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저는 이 단어를 봤을 때 곧 불교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알라야 식 아시죠 제8식 알라야 비주니아나 그걸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 그 한자로 번역할 때 장식이라고 감출 장자 저장할 장자 식은 컨셉스니스고 그걸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스토어 컨셉스니스라고 해요 스토어 그거 어떻게 좀 너무 그건 좀 종교적이 아니냐 그거 제가 검증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불교 처음 배울 때 그런데 같은 거를 서양학자가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서양학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intermediate vehicl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한 그 제8식이 뭔가 하면요 불교가 불교 교리 가운데서 비판받은 게 뭔가 하니 무아론 때문에 무아론 무아론은 다 하시는 것처럼 아나타 산스크리토론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그 주장을 하니까 불교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없되는데 뭔 윤회가 있느냐 뭐가 가느냐 이거야 없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뭔 없는데 뭐가 저 까르마가 뭐 저거 계속 저장이 되고 그게 또 다음적으로 가느냐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아주 스마트한 불교 숙녀들이 이 알라야 비주니안 알라야식을 이제 그 찾아납니다 그래서 알라야 비주니안 알라야식은 제8식은 자아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그 까르마를 저장해서 다음 생으로 연결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불교 서양학자들은 알라야식 제8식은 대체 자아다 자아인데 디스까이스 포장된 자아다 사실은 자아인데 불교에서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무하론하고 상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안 스티븐슨 얘기입니다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지나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니 그가 40년 동안 독보적인 연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자들이 그 연구를 가지고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에드가 케이시 연구는 좀 신비롭고 그런 데 있어서 학자들이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안 스티븐슨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교수들이 학계에서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환생연구 까르마 연구에서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학자죠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스티븐슨의 저서는 한 권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70년대에 일본어에서 중역이 된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건 일본어에서 중역이 돼서 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책입니다 왜 이런 책이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학원 학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사람이죠 44년생이니까 1900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반은 미국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사면서 학자인데 콜롬비아 대학도 예일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최고 좋은 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답게 환생 같은 거는 그냥 불신 죽음 뒤의 세계에 있다는 것도 믿질 않고 근데 무슨 환생 리인카네이션 그것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일구여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환자였던 캐서린을 만나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캐서린과의 체험을 가지고 만든 책이 한국어 제목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라는데 영어 제목은 Many Lives, Many Masters 1988년에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생에 대한 센세이션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존 미국 그 다트컴에 가면요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리뷰가 14,000개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독자들 리뷰만 따지면 그래서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와서 같이 오프라하고 대화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어 제목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책 제목을 제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책의 원래 제목은 부제가 길어요 원래 제목은 Many Lives, Many Masters 그런데 부제는 The True Story of a Prominent Psychiatrist His Young Patient And the Past Life Therapy That Changes Both Their Lives 길전어머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번역하면 많은 전생과 많은 메스터들 원래 제목 큰 제목입니다 부제를 번역하면 뛰어난 정신과 의사와 젊은 환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전생요법에 대한 실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전생요법의 실화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요 원제에 있는 것처럼 그 Past Life Therapy 그거가 됩니다 그 의사 와이스와 환자 캐서린의 이런 전생요법이 의사 와이스와 환자 캐서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킨 게 메스터들의 가르침 덕이라는 것 이거는요 잘못 생각하면 그 주인공이 마치 캐서린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와이스와 마스터 영혼들이다 캐서린은 그냥 어떤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한 거다 이 사건의 발성 처음에 캐서린이 원 온 이유는 와이스한테 온 이유는 캐서린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와서 최면을 하게 됐는데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와이스로 하여금 캐서린에 대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게 메스터들이 연계해서 생각하기를 이 중요한 가르침을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데 누가 좋겠느냐 봤더니 아주 좋은 의사가 있었고 또 좋은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캐서린은 중간 다리 역할로 그래서 이 와이스는 인생관이 그 캐서린 만낭의 전과 만낭의 전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캐서린도 세션을 반복할수록 지혜로운 여성으로 변모해서 약 이 사람이 86번의 전생을 치른 것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 그 전생들 보면 보잘것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전생 동안에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트라우마를 이번 생에 와이스와 만나면서 완전히 고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몽이라든가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와이스 책이 몇 권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 책은 한국어 제목은 기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제목은 Only love is real 오직 사랑만이 진짜다 찐이다 이런 얘기 이건 소울메이트에 화난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소울메이트가 있다 누구든이 관계없이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이 책은 이 책을 읽고서는 다이애나비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한번 와이스 박사 보고 만나자 연락이 왔대요 그만큼 감명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다이애나비가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서 만나면 무산이 됩니다 이 얘기가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 책을 보면 와이스에게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과 멕시코 남성 둘은 전혀 몰라요 둘을 따로따로 채밀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는 게 같은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보니까 분명히 이건 두 사람은 전생에 같이 있었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나서 그 이별을 풀고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왔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소울메이트인데 그런데 와이스는 의료윤리상 의사는 절대로 자기 환자의 정보를 담에게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환자지만 얘기를 못해요 당신 소울메이트가 거기 있다 만나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의사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이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치료가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서로를 알아보고 바로 이번에 만나기로 했던 이번 생에 만나기로 했던 소울메이트구나 그걸 사랑하면서 끝이 They have lived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거겠죠 그런 식입니다 아까 제가 캐서린 얘기 잠깐 빼놓은 게 있네요 당시 캐서린은 불안 공포증 특히 물이라든가 또 알약도 못 삼키는 그런 질식 공포 알약이 목으로 돌아가다가 여기 이제 목구멍을 막을까 봐 그런 질식 공포증이 있었고 비행기도 하기 싫었고 어둠이 무서웠고 죽음도 무서웠고 뭐 그러니까 정신병의 병원이야 그냥 정신병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왜 그렇게 되는가니 물에 빠져 죽은 적도 있었고 목절라 죽은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요원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와이스가 18개월 동안 정통요법으로 치료를 실시합니다 정통요법이라는 건 뭔가 하니 안나면 이제 정식의사하고 대담 상담하고 주로 약 약물 초방입니다 약물 그래서 안되니까 한번 최면 해보자 말이야 근데 이제 와이스가 최면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최면을 하니까 요법이 뭔가 하니 이 사람을 환자를 이 그때 자기 트라우마가 생길 당시로 역행시켜요 어릴 때 무슨 뭐 아주 그 저기 무서운 장면을 봤는데 그게 무서운데 그게 해결이 안되고 무식이 깔리면 그게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성인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뭐 불안 증세라든가 뭐 결벽증 증세 뭐 노의료 증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면을 시켜서 그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재체험하게 하면은 병이 낫게 돼요 네 첫번째 최면을 걸었어요 뭐 저도 최면을 배워봐서 아는데 자 어디 뭐 가십시오 뭐 가서 뭐 주먹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직면하게 해서 나중에 최면을 깨우면 보통은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걸었어요 걸었더니 느닷없이 기원전 1863년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이 캐서니 환자가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그 자기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주의 환경 이런 것들을 소상히 묘사하는 거예요 하 저기 노예들하고 여자 노예 아주 미찬한 신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원전 186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연도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최면 같이 할 때 연도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런 숫자는 피 최면자가 숫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건데 잠깐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캐서린이 홍수가 이집트에 있어요 홍수가 나고 딸과 익사를 했다 그때 익사 체험 때문에 저걸 무례된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다른 최면 세션에 갔더니 그때는 1756년에 스페인에서 율락 여성의 삶을 묘사를 해요 그런가 하면 와이스와 인연은 기원전 1598년 어떻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건지 와이스 만남자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1598년 기원전 그리스에서 스승과 제자 살이 있었다고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온 온 모양이에요 참 인연이 깁니다 또 2차 대전 때는 독일 공군 조종사로 있다가 추락돼서 이제 죽은 적도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고 어떤 땐 배에서 놓으셨던 또 노비였대요 또 그때는 목에 찔려 죽이기도 죽고도 하고 참 그런데 와이스는 이걸 전부 믿지를 않았어요 그건 뭐 믿지 못하죠 그건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게 된 계기가 있었다 자 처음에는 들었는데 처음에는 들어서 물어봅니다 캐슨이한테 그랬더니 느닷없이 자기 죽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요 캐슨이의 의식 안에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 태어난 지 한 21일인가 20여일 만에 죽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병은 천만 명 중에 한 사람 걸리는 굉장히 그 희귀한 병을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 와이스만 알죠 그런데 그걸 캐슬린이 최면 상태에서 메시서들의 얘기를 듣고 그 병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스가 야 이건 뭐 있는 거 아니냐 맞아 이건 이거는 나밖에 모르고 어떻게 해서들이 아느냐 이건 분명히 아들의 영혼이 왔고 또 메시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와이스의 딸의 이름이 에이미인데 와이스가 자기 딸의 이름을 정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래 아마 유태인인 거죠 아브라함이 여자 이름으로 해서 에이미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맞추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족 빼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캐슬린 와이스가 물어봐요 캐슬린 보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마스터가 그 아들과 그 아버지 영혼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알려주는 거다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게 대강의 얘기인데 그 또 잔 또 믿지 못할까요 또 이 캐슬린이 선사시대 삶도 기억 전생의 삶도 기억하는 걸로 나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를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는 미국의 어떤 전문가는 800생을 살아야 지구에 다시 환생 안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부닷도 500여성 정도 살고 깨달음 없고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또 어떤 사람은 또 수만 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또 마이클 뉴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혼들의 영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적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초점은 전생으로 가는 것보다 비트윈 라이프 라이프 비트윈 라이프 영혼들의 세계 그때를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역형체면에서 영혼들의 세계로 보내서 거기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여성은 3만 년을 그냥 똑같이 그냥 살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고 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죽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캐서린은 이렇게 수십 차례 최면 시술을 받고 병적인 증세를 다 극복을 하고 매우 영적이고 지혜로운 삶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진보를 이루게 되고 참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여기 태어나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차라리 저기 날아다니는 모기로 환생하면 좋겠단 말이에요 캐서린만 봐도 수없이 많은 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졸업해 여기 이제 어떻게든 졸업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졸업하는 방법 지구학교를 졸업하는 방법 그런데 와이스하고 특히 캐서린의 이번 생에 업은 숙제는 와이스와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생이라든가 카르마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자신도 이번 생에 일치월장 아주 큰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또 와이스에도 마찬가지죠 와이스는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정신과 의사였는데 캐서린 사건 이후 전까지는 그 이후에는 삶을 환생도 알게 됐고 거의 작용하는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삶을 아주 깊게 이해되는 그래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허망한 욕심 명품 백을 갖고 시계를 어쩌고 저저 이런 걸 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저는 이걸 독수리의 그 비유를 갖게 독수리의 비유 뭔가 아니 우리가 이 한생만 보면 육신적인 이런 욕망 이런 걸 충족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생 한생이 아니라 수많은 위에서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보게 되면 사는 우리가 사는 방법 사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독수리의 비유 나중에 다음 강에 또 나옵니다 어떤 미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조와 독수리 비교를 하면서 우린 독수리의 비유처럼 살자 이런 거예요 그 와이스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책에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지만 와이스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한 거 거의 비슷해요 즉 우리는 인간은 모두 불멸의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의식이죠 이거는 선불교식으로 표현하면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 멸한 적도 없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ever present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계속 다른 몸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한 거다 말이죠 저는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오는 거 좋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오는 횟수를 좀 줄여보자 공부를 해서 좀 줄여보자 그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건 저기 뭡니까 그 야무진 꿈이고 성불한다는 거는 그러지 말고 윤회 횟수를 좀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게리 슈롯즈라는 미국 에리조나 대학 교수입니다 1900 교수인데 44년생 근데 물론 한국 같으면 다 은퇴를 했을 나이인데 미국은 교수 은퇴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땐 미국 가서 교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은사님이 저보다 20년 미디인데 아직도 미국 교수를 하세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안타까운 게 인문학은 60세가 지나면서 굉장히 농이 있거든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딱 끝나버리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후생을 증명하는 게 교수답게 연구자답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후생을 증명하게 됩니다 1971년에 하바드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 또 하바드 박사예요 또 교수로 또 400여 편이 넘는 논문 학술서도 10여 건 10 10건 이상을 저수를 했고 저는 하바드 최고죠 미국 저기 학력으로 따지면 심리학은 물론이고 의학 신경학 정신의학 외과 뭐 저는 섭렵한 이런 사람이 영혼과 사후세계를 증명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참 나 저런 거 안 해도 밥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제가 잘 압니다 한번 이쪽 관심이 꽂히면 거기서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안 벗어나요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영매를 활용해야겠다 미디움 근데 영매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영매가 망자의 영혼 영혼으로부터 그 이 영혼과 자 여기 상담자가 여기 아들이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자기 죽은 아버지의 영혼과 교통하고 싶다 이렇게 영매를 통하잖아요 이럴 때 그 아들과 그 아버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영매가 그 발사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아버지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화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앞부분이 뭔가 하니 대단히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런 거니 영매 섭외해야죠 상담줄 섭외 실험자 거기다 뭐 수만 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그 끄집은 정확히 안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돈을 마련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있을까 이랬는데 낼 수 있는 사람 모르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험의 세 그 부류 영매 상담자 그리고 실험자 이렇게 세 집단을 만들고 이 세 집단을 완전히 격리시켜요 이걸 뭔가 하니 삼중 블라인드 실험 트리플 블라인드 테스트 서로 어떤 정보도 못 전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특히 상담자하고 영매를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상담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와 해당 영원만 아는 미공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것을 정리해서 이 사람이 The After Life Experiment 이게 원제 제목이고 부제는 Breakthrough Scientific Evidence of Life After Death 번역하면 사후생 실험 하고 그 다음 부제는 사후생의 과학적 근거 이걸 출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은 번역이 안 됐는데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이 책에 나오니까 또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보랄 많아요 미국에는 과학의 맹목적인 과학 정신적이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런 비난에 대해서 휘와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학 맹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머리를 땅에 박은 타조의 비유 타조다 그들은 특히 과학적 유물론에 빠져서 영웅의 세계를 무시한다 그래서 너희들 타조처럼 살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주처럼 살아라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건 한 생만 보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많은 생 또 내 생도 있겠죠 그렇게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 여러분 얼마나 독수리가 눈이 좋은지 아시죠 눈이 몇 점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공에서 밑에 있는 벌레 버러지 조그만 쥐가 가는 걸 다 간판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온 속도가 매 찬매 같은 경우는 시속 200명 키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리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크게 보고 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전체적과 세부를 놓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 제가 이 사람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있다면 이것만 소개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으로 트루로 인정받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섯 손가락 테스트라고 첫 번째 이론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인생은 우리는 환생한다 이론이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가 재미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주장해야 된다 아무나 주장하면 안 돼요 이상한 교수가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재미있어야 돼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까지 그 요인을 무시할 만한 유력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 재미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세 번째 조건이 재미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일곱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해야 돼 스마트 그건 뻔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제해야 돼 자기가 언제든지 항상 출원하는 거지 내가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네 번째 예외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세련적인 태도 그런 사람이 있지 내가 말하는 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다섯 번째는 요령이 있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 여섯 번째 솔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 이런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과면한지 모르겠는데 아 그 사실 저 그 이 또 할 얘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끝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로돌프 슈라이너부터 해서 또 몇 사람 또 쭉 또 재미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어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여기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아멘